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엄청나죠 출산을 할 때 애만 낳은게 아니라 개념도 같이 낳아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누나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제왕절개 100일차 산모인 자한테 현관까지 배웅을 하라는 남편 여러분 이건 말이 돼요? 이혼사유 되냐고? 원제 100일하기 육아중인 와이프 깨워서 지 누나 배웅시키는 남편 제목 그대로에요 우리 아가 태어난지 이제 겨우 100일 됐어요 특히 제가 제왕으로 낳았고 아직 회복이 다 안된 상태죠 거기다 늘 잠도 부족하다 보니까 아기가 잘 때 같이 잠깐씩 자고 그래요 그러다 바로 어제죠 주말에 남편 누나 즉 시누이가 지방에서 올라왔고 우리집에서 하루 잤어요 그리고 오늘 다같이 브런치 먹고 왔죠 오후 기차로 내려가는거라 남편이 2시쯤 택시 예약해준거 저도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여하튼 브런치 먹고 돌아와 방에 들어가서 아기한테 수유좀 하고 그렇게 재우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는 자고 있는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거에요 왜 깨우냐 물었더니 자기 누나 집에 간다고 배웅을 하라는거야 잠결에 현관까지 딸이 쫄똑거리며 걸어가서 배웅을 하긴 했는데 참고로 우리집 안방에서 현관까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랬는데 다시 거실로 돌아오면서 순간 짜증이 올라오는거야 얘 미친거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아니 형님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거지 굳이 자고있는 나를 왜 깨우냐 이렇게 따졌더니 뭘 소리야 아니 그럼 사람이 나가는데 이사를 해야지 그게 당연한거 아니야 나는 우리 딸내미 너처럼 예의없게 절대 안 키울거야 이런 미친소리를 하더라구요 아니 시누이가 무슨 시아마니처럼 어른도 아니고 이게 뭔 꼴이야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번엔 제가 그럼 나중에 니 딸이 애 낳은지 100일차 밖에 안됐을때 집에서 자고 있는데 사위가 지 누나 배웅해라 이러면서 깨우면 그때는 어쩔건데 이랬더니 어떻게 뭐가 어때 당연히 잘 배우고 예의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그게 당연한거 아니야 이딴 거짓부렁을 내볼대는데 나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뒤에 또 있어요 댓글 1번 어 그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이혼을 해라 이참에 나 진심으로 응원한다 2번 안방에서 현관까지 거리가 멀다 이랄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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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멀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무리 멀다 해도 브런치 처먹으러 간 곳보다 멀겠냐 브런치는 잘 처먹고 안방에서 현관 가는건 쩔뚝거리고 아니 니 몸조리는 브런치 먹으러 갈 땐 멀쩡한거고 집구석에서 신우이한테 인사하러 갈 땐 팔다리가 막 쑤시고 그러나 그리고 신우이가 남편 누나라며 그럼 손 위사람 맞잖아 아니 아니 아래 사람이라 해도 그래 너 그 집에 온 손님이면 나갈 때 인사하는게 맞는거 아뇨 가정교육을 애 낳으면서 같이 나와버린건가 그런건가 그렇구만 2번 예? 제왕 100일차인데 아직도 쩔뚝거리고 있다고요? 정말 그런가면 너 지금 당장 병원부터 가보세요 아무래도 수술 제대로 망한거 같아 그리고 밤에 자고 있는것도 아닌 낮잠인데 그러면 깨울만 한거 아닌가? 그러놓고 뭐? 이혼을 하겠... 이혼은 니가 아니구요 니 남편이 말해야 되는거에요 이 아줌마야 대댓글 브런치 처먹으러 갈 때도 다리를 짤뚝거리면서 갔을까나? 3번 신우이가 아니라 니네 엄마였다 해도 남편은 그랬을텐데 이게 뭔소리냐 대댓글 만약 친정엄마였다면 절대 깨우지 말라고 했겠쥬 2번 상대가 말리는 것보다 남편은 그렇게라도 깨워서 배웅 인사시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거죠 그리고 봐봐 쓴이는 오직 다른 이유없어 그 대상이 자기 신우이어서 빡친거 아니야 편들걸 들어라 대댓글 3번 그러니까요 남편은 집에 누가 왔든 사람이 집에 간다고 하면 당연히 깨웠겠죠 그런데 지금 쓴이는 봐봐 지 누나가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만 하잖아 남편은 본인 누나라서 깨운게 아닌데 말이죠 4번 제왕 100일차 몸조리 때문에 대문 배웅도 못한다 이거야 지금 뭐 집이 완전 대고리라서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건가 뭐 수백미터 되는거야 우리집에 찾아온 손님 배웅하는건 기본이야 기본 그냥 낮잠좀 깨웠다고 이혼 남편 진짜 불쌍하다 그래 꼭 해라 이혼 5번 아니 미친 나는 또 제목만 보고 어디 산모한테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고 오라고 그렇게 시킨줄 알았네 너 미친거야 6번 아니 도대체 몸조리를 얼마나 해야 다리를 안 절어요 최소한 2-3년 정도는 해야 되는건가 그렇다면 브런치 쳐먹으러 갈 때도 당연히 휠체어 타고 간거 맞죠 7번 얘 진짜 이혼했으면 좋겠다 8번 어? 아니 자다 깼는데 갑자기 다리를 왜 절어요? 자세가 안좋아서 쥐가 났나봐요 대리수치 두번째 사연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압축을 하자면 미저리와 머저리 정도 원제 남편과 아내의 깜짝 이벤트 누가 더 잘못한겁니까 깜짝 이벤트 때문에 저희 부부가 오지는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지금도차도 시간이 지난 지금도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서 글싸봐요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희는 결혼 3년차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들 전혀 아무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하기에 남편 아내가 아니라 AB로 특정하여 말씀드릴게요 또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승체라고 했지만 누가 누군지 뻔하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뒤에 증거가 나오거든 우리 부부는 각자 자체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이며 매일매일 퇴근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에 도착할 때쯤 통화를 끝내는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죠 A는 남편은 퇴근 후 자기 본가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R는 그 이후의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미 자기 본가에 도착할 시간이 됐지만 평소보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아직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때 저는 통화를 하던 중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남편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다며 자기야 나 도착했어 끊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전화를 끊고 싶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아니 이미 본가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인간 혹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 뭐야? 라고 물어보려던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아 이제 진짜 도착했어? 이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편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던 저는 다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안 받더라고 아니 방금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이때 저는 지금 남편 이놈이 아무래도 본가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자기 본가에 간다 말해놓고 나중에 아무 말도 없이 깜짝 집에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여하튼 남편이 본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오는 거라면 이미 도착을 하고도 남을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근처에 지나다 저녁을 먹는 김에 잠시 들린다라며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때 저는 조금 있다가 남편이 집에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부모님을 그냥 기다리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하는 건지 또 우리 두 사람 저녁은 어떻게 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고민돼가지고 30통 넘게 전화를 했지만 안 받더라고 그러나 약 30분 뒤 남편은 깜짝 이러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화이트데이라 저한테 줄 선물을 사오느라 사탕 같은 거 보통 도착 시간보다 30분 늦게 온 거라는 변명을 하더라고 그리고 제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본가가 아니라 집으로 오는 게 혹시라도 들킬까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으로 오는 길은 전화통화할 때 하이패스 통과 소리 들리고 터널 사이렌 소리 등등이 다 들려요 하지만 남편 본가에 갈 땐 그런 게 안 들리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전화를 수십 통씩이나 했는데 끝까지 받지 않았던 남편이 나는 이해가 되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깜짝이고 나발이고 선물이고 그냥 화가 나더라고 그냥 본가에 간다고 말을 했으면 말 그대로 믿고 내가 저녁을 먼저 먹든 뭘 하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깜짝으로 선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좋아해 주는 반응을 바라는 건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전화 30통 넘게 하는 거랑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이상하고 잘못한 겁니까? 댓글 1번 쓰니 남편은 그냥 이벤트도 소질도 센스도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밝히고 하는 게 더 나을 뿐인 그런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거든? 근데 여자 너는 너무 이상해 아니 너도 남편이 지금 본가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오는 걸 예상을 했다며 그러면 이렇게 안절부절할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에 전화를 30통이나 했다고? 그냥 너무 먼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뭐 한 두세 시간 늦은 것 같지만 평소 퇴근 시간에서 꼴랑 30분 늦은 거네? 아니 이런 건 차가 막히거나 중간에 어디 슈퍼라도 들리면 흔한 오차 정도 아닌가? 퇴근 시작부터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고작 30분 늦었는데 30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건 거의 1분에 한 번씩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전화를 아이씨 무서워 2번 아내는 평소에도 남편 피말리게 할 것 같아요 소름 돋네 3번 뭐야 등신이랑 미저리랑 같이 사는 거야? 재밌네 재밌어 4번 아니 나는 또 당연히 한 서너 시간은 늦는 줄 알았네 30분 만에 전화를 30통이나 했다고? 게다가 남편이 집으로 오는 걸 눈치챘고 언제 집에 오는 건지도 대충 다 알면서 일할지 하는 건 보통 미친 게 아니라는 건데 집착이 거의 미저리급이네 헐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 집에서 계속 그렇게 전화가 오면 집에 뭔 일이 난 건 아닌지 불난 건 아닌지 강도가 든 건 아닌지 이런 걱정 안 하냐? 와 고작 화이트데이 이벤트 그게 도대체 뭐라고?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끝으로 무시할 수 있는 거냐고 그래 끼리끼리 잘 만났다 잘 만났는데 근데 아내 너는 꼭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라 5번 전화를 30번 거는 것도 소름 돋고 또 그 30번을 전부 쌩 까고 끝까지 안 받는 것도 소름 돋는군요 아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한 거면 급한 일이면 어쩌려고 그래 어? 6번 아이씨 무섭네 진짜 나는 여잔데도 네가 훨씬 더 무서워 7번 얘도 진짜 능지가 비참한 게 남녀 구분 안 한다고 했으면서 화이트데이를 들먹이고 있네 하하하하 기가 찬다 정말 그렇죠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사탕 주는 날이죠 8번 둘 다 규지 같으니까 같이 손잡고 병원이나 가라 야 여기 두 사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첫 번째 사연 남편 신우이 빼고 정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만약 여기서 둘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야 된다 혹은 우리 아들은 꼭 얘랑 결혼 시켜야지 한 명 딱 골라주세요 기권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